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쟁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 쓰여 있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어 원어로 보게 되면 에그르테스 타이 가르 에트노스 에피에트노스 카이 바실레이아 에피 바실레이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네이션 나라라는 뜻이 이제 에트노스인데 이것이 단수입니다. 그리고 또 에트노스 민족이라는 뜻이 이게 단수이고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뜻이 단수입니다. 즉 분단국가이면서 그리고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만 남아있는 상태이지요. 그렇기에 한국전쟁이 곧 재난의 징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은 몰지각한 목자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땅에서 정말 심판이 있어야지 회개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곧 심판이 임합니다. 너무나도 음란한 세력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예정해 두셨으며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전쟁을 치른 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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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